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문제의 접근함에 있어서는 중독과 종교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종교 중독에 대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갈 텐데 오늘은 좀 단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종교 중독의 디테일한 정의라든가 아니면 종교 중독에 빠지는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기로 하고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지점입니다 사실 종교 중독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신교 신앙에 좀 국한시켜서 굳이 정의를 하자면 그들의 정의를 좀 모아보자면 먼저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어떤 도구 내 인생의 무언가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모습들 이것이 이제 종교 중독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언뜻 들어도 참된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폐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제가 이래봬도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압니다 아주 조금 칠 줄 아는데 옛날에 그래서 세션으로 피아노 세션으로 찬양 사역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찬양에 대해서 늘 항상 찬양을 반주를 했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하고 되게 가깝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항상 예배 현장에 있었으니까 항상 예배 때 반주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질문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내가 찬양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거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성과 이성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 그러니까 지성적인 부분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정통신학을 무시한다든가 어떤 지성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 단체를 빨리 피하셔야 되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느낌적인 느낌 보통 우리 쓰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히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그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지점들이었죠 3위 1차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머리 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성과 감성의 심각한 불균형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정말로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진짜 사실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넘어가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내 인격과 신앙의 변화가 있는가 내 인격과 나의 삶의 성숙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이비종교 뭐 제가 이제 사이비종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자꾸 사이비종교 얘기를 하는데 사이비종교는 질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답정러라 그러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과정을 무시해요 그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답을 믿으라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 답이 나왔는지 소위 말하는 그 풀이 과정 그리고 그 답이 나오는 그 여정을 사이비종교는 무시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사이비종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라는 거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이제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너 아직도 그런 질문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믿음의 부족인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문제도 있죠 질문을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들 성도들 입장에서도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국은 체면문화니까 내가 이거 이제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아 목사님 전도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들 근데 질문이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맹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 곳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곳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닌데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 부분에 계속해서 몰입이 되는 거죠 뭐 심리학에서는 터널 시선 혹은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터널에 들어가서 시야가 좁아져서 좌우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 조금 더 나아가서 편집증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터널 비전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 계속해서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내 신앙에도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집착은 항상 무엇을 불러오냐면 두려움이라는 걸 불러와요 내가 막 집착하기 때문에 내 손에서 그걸 놓쳤을 때에 내 손에서 그것을 떨어뜨렸을 때에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불러오고 그런 두려움이 막 쌓여있는 상태가 바로 심리 조작을 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됩니다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은 그리고 네가 갈급해하는 것은 나만 채울 수 있어 라고 다가오는 게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특성이죠 이것을 보상,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두려움과 너의 어떤 갈급함들은 내가 채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편협해지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주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편협해져요 제가 지금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드는 옛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흰옷을 입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다니고 있다 뭐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흰옷을 입고 있어야 소위 말하는 휴거가 된다 라고 계속 흰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흰옷을 입고 계시죠? 네 혹시 샤워하시나요? 샤워하죠 샤워할 때 옷 입고 하세요? 옷 벗고 하세요? 옷 벗고 안 돼요 그럼 옷 벗은 상태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정말 명대답을 내놓으셨어요 아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 맹목적이 되고 편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 터널 시선에 빠져있는 그 현상 너무 간단한 옆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뇌를 깨트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질문에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확신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내가 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어라고 느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스스로 답을 내리기 힘들 땐 어떻게 할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잘 찾아가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시면 안 되고 정말 검증된 곳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면 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처음부터 다 알겠어요 스스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정들은 당연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분야 외에 다른 분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질문하는 신앙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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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